코로나19 시기 혼술홈술 트렌드에 수제 맥주 붐이 일면서 수많은 콜라보 맥주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한 건 단연 곰표 밀맥주인데요. 이 제품을 둘러싸고 최근 세븐 브로이 맥주와 대한제분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원우 기자입니다. 편의점 콜라보 맥주의 서막을 연 곰표 밀맥주. 3년 전 출시 이후 6천만 개 이상 팔리며 수제 맥주를 만드는 세븐 브로이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세븐 브로이와 대한제분의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면서 두 회사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한제분이 제주 맥주와 손잡고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출시하기로 하자 세븐 브로이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세븐 브로이는 시즌2 제품이 기존의 상표 디자인으로 성분도 유사하게 판매될 경우 자사의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 데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맥주 제조의 핵심 노하우를 탈취했다며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대한제분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만한 재고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세븐 브로이가 이에 응하지 않고 대표 맥주임을 내세운 독자 제품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는 21일 출시되는 시즌2 제품은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세븐 브로이 측의 핵심 기술을 요청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영업 손실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장사 제주 맥주가 무리하게 곰표 브랜드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진단합니다.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세븐 브로이 그리고 제주 맥주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자칫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수입 맥주의 4캠 만원 마케팅에 치여 이미 수제 맥주 시장의 성장세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 부동산